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겨울철이라 겨울철 한파가 닥친 지금 시점이라 보일러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보일러 사용 관련해서 혹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은지 한가지 보일러 사용 관련해서 한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더니 의외로 관심들이 많아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구나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로도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간단하게 조치하면 된다 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아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보일러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꺼져 있는 건 아니고 아예 전원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버튼을 이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눌러도 켜지질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렇게 켜지는데요 눌러도 켜지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 이게 전기가 나간 건가 해서 전기 보통 이제 그 전기가 나가면 뭐 나가면 전기 불도 안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등이 안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디 뭐 누전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전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죠 알았어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달려가 봤죠 이게 지금 방에 불 이 스위치를 켜면 불은 방에 전등은 들어오는데 이 보일러는 분명히 지금 버튼을 눌러도 전원 버튼이 지금 켜지질 않는 모습을 보고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일러로 연결된 어떤 그 전기 전선은 따로 이렇게 돼 있나 해 가지고 누전 차단기로 일단 가봤습니다 이렇게 누전 차단기에 와 봤어요 근데 누전이 되면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 버튼이 다 내려가 버려요 해당 연결된 부위가 누전 된 경우에는 내려가요 버튼이 그러면 이제 그걸 올려주면 되는 건데 합선이 되거나 누전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버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문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두꺼비집이라 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누전 차단기를 살펴봤는데 내려간 게 하나도 없어요 보일러는 안 들어오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뭐가 이게 잘못됐기에 안 되나 이게 방법이 아니 뭔 문제의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아니면 다른 어떤 뭐가 있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거 참 기사를 불러야 되는가 보다 AS 기사를 불러서 조치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거는 뭐 단단히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뭘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인터넷으로 이런 경우 무슨 문제인가를 한번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검색을 해 봤더니 이 보일러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 그 혹시 퓨즈가 나갔을 수가 있다 그 퓨즈를 한번 살펴봐라 퓨즈를 퓨즈가 나갔으면 퓨즈를 갈아라 그런 조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실로 가봤습니다 보일러실로 저희 집은 기름보일러고 경동 라비엔을 쓰고 있어요 경동 라비엔 이고요 이게 이제 보일러 작동하는 기기예요 참 뚜껑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보이네요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퓨즈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좀 크게 처음에는 복잡한 전선 가운데서 퓨즈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이었어요 퓨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열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1, 2분 정도 헤맸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퓨즈더라고요 뭐 다른 형태로 돼 있는 아마 집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기기에 따라 좀 다르니까 잘 살펴보면 퓨즈를 찾을 수 있고요 이게 퓨즈인 것을 알긴 알았는데 이걸 또 끓는 데에 조금 지체했습니다 이게 이거를 돌리면 열리더라고요 돌리면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리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열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열면 이렇게 퓨즈가 들어 있습니다 퓨즈가 이걸 이걸 이제 빼봤더니 시커멓게 탔더라고요 그래서 철물점에서 이 퓨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만가 봤더니 200원이에요 200원 퓨즈에 따라서 300원 하는 것도 있고 200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값싼 것이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전원이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퓨즈를 여유있게 하나 더 샀습니다 혹시 몰라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하나 더 샀고요 바로 이 퓨즈 퓨즈만 갈아 끼웠더니 바로 보일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것 때문에 보일러 기사를 부를 뻔 했어요 AS 기사를 보일러 안 된다고 그냥 난리 아침에 이제 씻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갈아 끼우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기사 부르면 뭐 최소한 출장비 뭐 이런 거 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출장비 수리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각 가정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뭐 이거를 알면 조치할 수 있는 이 간단한 거 이거 하나 할지 모르면 불필요하게 돈이 들어간다 보일러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이거 이런 문제가 이제 보통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치하면 된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이것도 생활에 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퓨즈 퓨즈 철물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철물점이나 전기 전등 같은 거 파는데 있지 않습니까 파는 그 그런 가게 가 가지고 퓨즈 하나 주세요 퓨즈에 까맣게 타버린 까맣게 타버린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퓨즈에 따라서 번호가 있더라구요 번호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는 퓨즈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맞는 것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게 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맞는 퓨즈를 찾아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갈아 끼우시면 올라가 작동 이상 없이 작동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퓨즈가 이제 타버린 경우 유리관 속에 약간 검게 그을려 있을 거에요 그것은 지금 퓨즈가 나갔다는 거에요 잘 보시면 조그마한 그 선이 보이시나요 퓨즈 안에 유리관 안에 그게 끊어져 버린 거죠 끊어져 버렸을 때 전원이 나가버리는 거에요 보일러 전원이 퓨즈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하나 200원짜리 이거 하나 나가버리면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 이 작은 거 하나 이거 하나 갈아 끼우는데 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걸 그 보일러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당황해 하지 마시고 기사 뭐 걸피다 모르는게 AS 기사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너무 돈 쓸 필요도 없고 어 직접 갈아 끼워라 그러면 에 따뜻하게 겨울을 뭐 여러분들 지낼 수 있고 아 뭐 집안에 가장 남자든 아 그 아빠든 엄마든 말이에요 또는 그 학생이라도 어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퓨즈 갈아 키우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따뜻하게 겨울나는 방법 한 가지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